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중의 삐양이 더 갑밥 삐양인 것 같아 작게 잡았다! 작게 하나! 작게 힐! 자 컷! 야 중차 중차! 단점 들어왔어! 단점 들어왔어! 2층 하나 단점 하나 나 선한다 1번 언덕 같아 아이 동열이 좋아 잘한다! 역시 열이 좋고요 지금 나간다 나 띵먹어 캐스 바로 했어 탄층 하나 나 아이스 나 아이스 안없는데 나 아래없어 아래없어 위치 어 2윈 아 이 단점 아 이걸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너 손으로 손까지 떼는 것 같아 저도 갈 때가 줄게 그냥 큰 절 빼 핀 까지게 네 큰 절 빼 아 패스! 패스! 패스 했다 안다 여기 있다 안다 나 띵 아 나 가야 오물 보울게 아 나 중해 핀 두개 어? 혹시 이거 안 보이냐 자꾸 이 치행 이 치 오물 나온다 이 치행 뽑아줄게 기다려봐 기둥스랑 그거로 기둥스랑 그거로 이치 이치 컷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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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따로 이미 다 낫다 아 개피 너이스 큰 없어 큰 없어 큰 없어 지하 조심 수발 컷 장 나왔어 장 나왔어 적 빼세요 적 빼 지하 저 뭐 드럼 양념 짝 둘 짝 차 둘 아 짝 언제 나냐니? 적 빼 둘 적 하나 있다 아이고 이러면 안되는데 짝게 내려가야지 지하 둘 나왔네 지하 둘 나왔네 1리턴이었나봐 팩 빠르게 할게 계속 팩 2개 어 똑같다 똑같다 이지하 조심 한개 띵 같은데 카스테라 주하나 컷 주하나 잡았어요 아나 삥 중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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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혁이 HP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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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빼 둘 중빙 적 빼 중빙 수 큰 손 저 빼 클라 둘 야 클레만 보면 돼. 나 적게 먹었어 우리 우물이에요. 밀면 안 해야 돼요 민혜 개피 그냥 잡으러 갈게 네 개피 컸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방금은 우물이랑 갑박이 나 온다 울벨이 나 쭉 먹었다 하나 더 나온 거 같아 나 지금 완전 먹여 울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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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한다 중차 하나 중차는 더! 중차 2p 다 컷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뭐 하나 끝났는가 봐 안경 끝난 거 아이가 지금 나오는 거 컷이에요 이거 지금 네 클레비안 갈게 나 쫙 버렸어 나 쫙 버렸어 나 쫙 버렸어 말했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그 빅 도ığ에서 나이스 짱무니? 오케이 짱무니 짱무니돼 나 중도무니 둘이래 나 짝설도무니돼 중뻐로까지 다무니 나이스 동료리 시나 말 때렸거든 클라우무니 다 보이대 다 춘다 지나가면 중재돌이 누구냐 아 아닌가 한쪽 소리였어요 미쳤구먼 어디였어? 이치 큰 무니 안되나 우리 중무니 된다 큰 무니 따잔 아아 짱무니 긴장 없애 깜빡기갔다 깜빡기갔다 오물 오물 들어갔다 단층 카스테라 기둥으로 아니다 단층 줌 나왔다 줌 나왔다 야스 적배 적배 완전 박스 수납 적배 박스 수납 시작 컷 이거 클라 나이스 마무리고 아이 아 롤 지아 컷 지아 컷이다 아냐 짜게 안아도 돼요 나 중차 삐하나 지하둘 지하둘 중차 안보인다 지하둘 지하둘 다 싸 안싼 사람이 어딨어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필포 전지하십시오 내가 우선 버림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 옥 없다 옥 없어 개구 하나 개구 하나 개구 안에 하나 있다 개구 안 잡아도 돼 그렇게 아니 아니 거기서 개구 주지 말고 아 없이소 중이 야스 아 아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만 소리 안나 이 costs 와rea 세하기 자 팔 Mississippi 나에게 Enterprise 동의해 옥방! 동의해 옥방! 동의해 옥방! 옥방 하나! 옥방 하나! 옥방 하나! 옥방 하나! 옥방 하나! 옥방 하나! 개필! 피해! 중 피해! 야쓰! 우리 킥에 나가 붙어줘요! 성우한테 붙어줘요! 어 붙어져! 총 총 총! 아 이거 개필다 개필다 야스 개피, 그 옥방 개피에요. 야스죠? 까비. 스나한테 항상 붙어야돼. 아, 이거 하면 괜찮나? 저, 천천히 개그충 한 번 갈게요. 아, 중 3명. 카스테라 개피. 방으로 갈게. 응, 방 봐봐. 카스테라 놔줍니다. 지구소리. 올라온다면 그냥 올라가세요. 콕뽑 없어. 방조시해라. 방조시 해봐. 나 패스볼게. 패스볼게 방봐. 옥방 하나. 이 확인. 옥방을. 다 커왔어. 패스. 패스 하나 더. 중 5기 있다. 중돌. 나 남이니까 뭐니. 물통 하나 물통 다음에 쏘세요 나이스! 오른쪽 오른쪽! 오른쪽! 나이스!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뽁뽁 하나! 뽁뽁 하나 했다 이거 아빠랑은 오빵 쓰닐다고 같은데? 아 죽이냐 죽이냐 죽이냐? 올라왔다 좀 패스 여기 패스 여기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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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옥으로 야 카스테라 중국 옥방해라 카스테라 옥방해라 중국 방 조심 나 뺀다 형 아 빼 오빠 뺐다 얘 방이야 개구방 조심해 개구방 다행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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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이거 맞췄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2점 따요 마무리고 2점 나갈까요 여기다가 될 것 같은데 덕류리도 가라 덕류리도 가 픽만 쳐줄게 성우 작업받고 그냥 패스 발라 안쪽은 없는데 응 못 갈까 위시 중 위시 중 내거 봐줘 출발 이거 기계제 기적이 기적이 있다 계단 어디있는데 적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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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공 아군이 승리하셨으니 중 밀어 중 배우 좀 갈게요 이거 남인이 개구 타있어요 방 버리세요 그냥 개구 기계에서 중 넘어가지고 잡으세요 그냥 방 들어갔나보다 에 버리세요 버리세요 개구 조심하세요 이제 기계 나가세요 이제 방 없애요 방 없어 어 이거 오긴가봐 천천히 철 대고 가도 돼 천천히 마무리하자 여기서 오 개핑 두개 홀비통 나이스 끝